아까는 설아 문제 때문에 감정이 되게 격했었는데 조금 해결점이 보이니까 그 격해진 감정이 좀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는 제가 설아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라든가 뭐 올리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아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 좀 해주세요 아까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얼굴이 안 나와도 애 옷 입은 사진으로 그걸로도 막 그렇게 찾아내고 또 내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사진 찍어 올리면 또 그걸로 또 좁혀가지고 스토크보다 더 미친 짓을 해가면서 그걸 찾아내고 하니까 어떻게든 끝까지 물고 넘어지고 이제 아이한테 피해 주려고 하는 애들이 악질적인 애들이 무리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계획을 세운 것들 바뀐 것들 뭐 이제 아이가 뭐 학교 가면 학교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를 제가 개인 소장은 하겠지만 공개 쪽으로는 아예 안 할 것 같습니다 인스타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나도 물론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도 하고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심각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저랑 공감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보여주고 싶어도 일단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 온 것까지야 제가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어차피 다 그거는 영상에 올라간 거지만 이제부터의 그 달라지는 것들은 제가 아예 방송에 노출을 안 시킬 거예요 달라졌어도 달라졌다고 얘기 안 할 거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도 어떻게 돌아간다고 아이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알려진 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앞으로 방향성이라든가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라든가 뭐가 됐든 어차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이제 오픈을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겠지만 또 이제 알고 싶겠지만 어쩔 수가 없죠 아이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뭐 어느 정도 커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싫어하는 건 알겠어요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욕하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거는 진짜 실망을 해가지고 나를 욕하는 분들인 거고 이제 그분들과 별개로 악의적인 애들은 나한테 타격을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이제 내가 뭐 잘못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나락으로 보내고 나를 방송 못하게 하고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힘들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꼴불견이고 막 이러한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죠 일단은 막 나가고 보겠지 근데 제가 막 나가는 거 일단은 막 나가게 내버려 둘 거예요 조용히 처리할 겁니다 조용히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제 아이를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법적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제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증거들이 들어온 게 있는데 이미 신상이 까발려진 애들도 있고 또 이제 신상이 까발려질까 말까 하는 애들도 있고 또 유독 심각한 애들 거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좀 법적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아이를 공격하는 거 미친듯이 아이를 파헤치면서 이제 아이한테 피해주려고 하는 힘들게 하려고 하는 애들 이제 그런 애들 쪽으로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명 다섯 명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소할 만한 사람 거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람은 일단 두 명 거기랑 유튜브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아까는 너무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그 악의적인 애들한테도 화가 나가지고 눈물 나고 막 짜증 나고 그랬는데 이럴수록 더 침착하게 이럴수록 머리를 더 잘 쓰고 그리고 더 계획을 잘 세우고 아이한테 피해가지 않게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막 힘들어 한다고 해서 제발 우리 아이는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저만 욕해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그들이 알았어 네 아이는 안 건드릴게 그래 애가 무슨 죄가 있겠니 너만 건드릴게 뭐 이런 애들도 아니고 오케이 애를 건드리니까 네가 타격을 받네 그러면은 나는 더욱더 너의 아이를 건드려주겠어 이런 애들인데 이런저런 말들이 소용이 있겠냐고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지켜내고 내가 알아서 해결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어서 어차피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알게 될까 봐 정정긍긍하고 피해 다닐 게 아니라 알았을 경우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죠 이미 인터넷이 다 퍼졌는데 그게 뭐 숨긴다고 영원히 숨겨지겠어요 그리고 또 학부모라고 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좋은 부모들도 많고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아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아이가 학교를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학원을 다니면 또 되는 거고 아니면은 아이가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학원을 다니면 되는 거고 공개된 건 이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가족끼리 다 뭉쳤잖아요 가족끼리 다 뭉쳤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가족들끼리 다 그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혼자 일 때는 진짜 죽음이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몇 개월 동안은 올해 1월 달부터 막 일이 빵빵빵빵 터졌잖아요 그냥 숨을 쉴 틈도 없이 그냥 내가 저 세상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밥을 며칠 동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이제 가족들이 지켜보니까 가족들도 많이 예민해졌어요 왜냐면 내가 방송을 10년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거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 내가 항상 악플이랑 막 싸우고 막 스트레스 풀고 막 이랬지 대려 이제 제가 무너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저런 일을 겪는 거 보면서도 너무 많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다 합쳐가지고 같이 사니까 이제는 방향들을 다 잡아줘요 저희 부모도 그렇고 또 먼저 미리 경험을 해온 우리 제 부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부모가 미리 다 대봤잖아요 이미 우리 조카가 지금 4학년이고 그래서 뭐 공개가 되면 공개된 대로 내버려 두고 예상할 수 없게끔 그냥 제가 알아서 계획을 다 해서 잘 헤쳐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어차피 아이가 학교를 잘 적응하고 있고 선생님도 설아가 너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좋은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학교를 잘 적응하고 다니니까 아이한테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이제 제가 계획을 세울 건 세워야죠 공개가 됐다고 해서도 그렇게까지 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렇게까지 쫄 이유가 없어 어차피 그 나를 까는 채널들은 제가 폭발을 시킬 거예요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좀 내버려 둘려고요 그리고 남들이 쑥덕쑥덕거리고 막 남들이 뒤에서 막 씹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면은 사회에서 못 살아요 저는 말 그대로 진짜 온갖 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남들이 쑥덕쑥덕거리는 거는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아요 다만 들리면은 똑같이 지랄할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내 아이는 남들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학생은 학교 잘 다니면 되는 거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잘 적응하고 아이들이랑 잘 지내면 되는 건데 걸고 넘어지면은 나 또한 가만히 안 있죠 내가 뭐 바보도 아니고 내가 뭐 대역 범죄를 저질른 것도 아니고 내가 무조건 피해 살아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건 뒤에서 뭐라고 이제 욕을 하건 저는 똑같이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당당하게 내 새끼를 지켜낼 거고 당당하게 다닐 거예요 숨어 다니지 않을 거예요 피해 다니지도 않을 거예요 알면은 다 알라고 해요 민원 넣겠다? 넣으라 해요 네가 민원 넣어? 나도 넣을게 끝까지 가보자 할 거예요 저 저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준 적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피해 주려고 한다? 그거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제가 말 그대로 자랑은 아니지만서도 어쨌든 뭐 내가 무슨 뭐 죄를 지어가지고 북한 감옥 간 건 아니죠 북한 감옥도 두 번 갔다 온 사람이고 정할까지도 맞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탈북을 하다가 탈북도 세 번 했는데 거기다가 개고생도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뭐가 두려울 게 있고 뭐가 무서울 게 있다고 내가 왜 사람을 피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내가 두려워하니까 내가 더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그들이 더 뒤에서 씹는 거고 더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럴수록 더 뻔뻔하게 나갈 겁니다 뻔뻔함이 뭔지를 보여줄 거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아이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제 앞으로 협박할 생각으로 학교를 알아냈으니까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너희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어떤 계획을 세우든 나는 기죽지 않아 내 새끼 또한 지켜낼 거야 그 학교를 다니든 어느 학교 다니든 무조건 내 새끼를 어떻게든 피해주려고 하잖아? 그럼 난 어떻게든 내 새끼를 지켜낼 거고 너네들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거야 그리고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내가 아무리 자식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됐어도 내가 아무리 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방송도 열심히 할 거고 내 새끼도 열심히 키워낼 거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거야 너네한테 안 무너질 거야 너네들 때문에 내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걱정하고 정정긍긍하고 이거 오늘까지 끝났어 그런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 너네들한테는 감정이 없는 애들이니까 애가 나중에 커서 엄마를 부끄러워할지 엄마를 사랑하면서 클지 그것 또한 내 새끼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네가 들어와가지고 어? 네 새끼가 쪽팔리하겠지? 요지거리하면서 비양양거리는데 너는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채팅을 그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 이런 거 저런 거 안 했는데도 너는 인성이 굴러먹었잖아 그런 주제에 누구를 평가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은 쪽팔리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은 쪽팔리게 살지 말아야지 그게 너랑 맞아떨어지는 거야 네가 하는 말이랑 너는 왜 이렇게 쪽팔리게 살아? 채팅을 왜 이렇게 쪽팔리게 쓰고? 네가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은 네가 위신이 올라가나? 아니? 안 올라가 지랄하건 아니면 남을 까내리든 아니면은 네가 남들한테 뒤에서 해코지를 하든 뭘 하든 있잖아 그건 그대로 너한테 그냥 돌아갈 뿐이지 네 위신이 올라가지 않아 네가 아무리 주제 넘게 나서가지고 엔병질을 해도 너한테 안 꺾여 너 같은 애들한테 그런 부모 밑에서도 내 새끼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내가 꼭 보여줄게 너네는 그렇게 깨끗한 척하고 좋은 사랑을 받아서 예쁜 사랑을 받아서 예쁜 부모 밑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올바르게 자라왔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닌 부모 밑에서도 얼마나 잘 자라고 얼마나 괜찮은 아이가 되는지 똑똑히 지켜봐 그때 가서 너네가 뭐라고 할지 나는 궁금해 진짜로 내가 쪽팔려 하잖아? 그럼 내 새끼도 쪽팔려 해 근데 내가 강하게 마음 먹고 똑바르게 자식을 키워내야 되고 내 힘으로 내가 내 새끼를 지켜내야 되면은 난 강하게 마음 먹을 거야 굽힐 때 가서는 굽히더라도 아닐 때 가서는 절대 안 굽힐 거야 맞설 때 가서는 맞설 거고 그렇게 살 거야 난 나답게 살 거야 아니 내가 아까 울고 또 이제 막 지랄하고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도 생각이 딴 데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제보를 받으면서 이제 얘네들이 심리가 좀 보이더라고요 얘네들이 왜 이러는지도 보이고 심리도 보이고 또 내가 이러면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자꾸 이렇게 무너지거나 힘이 없어지면 그 감정 그대로 자식이 따라가니까 내가 내 새끼를 믿어야 되고 선생님을 믿고 학교를 보내는 건데 내가 강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새끼를 어떻게 지켜내요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은 내 새끼도 약해질 거고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살고 있으면은 내 새끼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살 건데 내가 쪽팔리 행동했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할 행동했지 하지만 앞으로는 정신 바짝 사려고 그냥 당당하게 걸어갈 거예요 미리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 거에 따라서 자식도 달라지는데 전남편 같은 경우에는 저를 부모로서 저를 좀 존경한다 그랬거든요 자기는 자기밖에 생각 못 하고 행동하고 자식을 먼저 생각 안 하고 항상 그랬는데 어떤 상황이든 자식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나보고 이제 존경스럽다고 얘기하면서 막 좋은 말들도 해준 게 있어요 그런 걸 또 들으면서 또 자존감이 올라갔던 거 같아요 오늘 이걸 예상했는지 분명 저는 한동안은 저라는 게 들키면 안 될까 봐 거의 가리고 다녔거든요 그게 자식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오늘 영 이상하게 기분이 아침부터 제가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겁나 꾸미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화장도 안 하고 맨날 어 학부모들이랑 부딪힐 때도 추한 모습으로 막 누가 봐도 뭐 자다가 나온 모습으로 막 패딩 하나 걸치고 막 추리닝에다가 막 마스크 꼭 하고 막 항상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애 데리러 가든 데려다 주든 근데 오늘따라 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침부터 머리도 감고 어제는 떼도 밀고 화장도 하고 갑자기 막 제일 입고 싶었던 옷을 다 꺼내 놓고 오늘 제일 이쁘게 해가지고 서로 데리러 가야지 이러면서 내가 서로 데리러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저 봤던 분들이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누추한 모습으로 갔었어요 항상 애 데리러 갈 때 근데 뭔가 모르게 이게 쎄함이 느껴졌는지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니 내가 왜? 아니 그래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 뭐 어쩔 거야? 당당하게 살 거야 내가 왜? 왜 쫄아야 되는데? 내가 왜 숨어야 되는데? 쟤 됐어? 이러면서 이제 내가 나도 모르게 화장을 하고 막 꾸몄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엄청 예쁘게 해가지고 서로 데리러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쎄한 걸 얘기한 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추한 모습으로 내가 아예 데리러 갔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알아봐도 상관없으니까 나인 걸 들켜도 상관없으니까 누가 봐도 나인 걸 티내면서 갔다고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미리 대비한 것처럼 어이가 없지 않아요? 엄청 오늘 꽃단장 하고 가니까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꾸미고 가냐고 맨날 그렇게 다 가리고 가더니 아니야 이제는 그냥 꾸밀 거야 이제는 보일 거야 당당하게 나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딱 나가가지고 서서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어머 오늘 5부에 방송을 켰더니 어머나 세상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나 아는 척하네 자기가 무슨 암흑게 암흑게 엄마라면서 우리 아이랑 지 아이랑 같이 놀았다면서 어느 학교 다니는지를 갑자기 얘기하면서 어머나 세상에 근데 그런 아이는 이 학교에 없었어요 그건 이제 구라였고 왜냐면 저랑 이제 좀 가까이 지내는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와가지고 막 그렇게 대놓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얼굴을 부딪히는데 저렇게 나간다고? 저렇게 말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알아봤더니 그런 아이 이름 자체가 학교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러분 아이들도 그걸 무시 못하는 게 어머나 여러분 우리 설아 뿐만 아니에요 우리 설아가 친구들이 생겼잖아요 내가 맨날 선글라스 쓰고 아니면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가고 이랬더니 같이 놀던 친구들도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애들이 다 알잖아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설아 어머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 이랬더니 근데 왜 자꾸 얼굴을 가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제였나? 엊그제였나? 그래서 내가 아 그게 아니고 수술을 해서 그래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하 그렇군요 이래가지고 내가 설아가 다른 친구랑 놀 때 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설아가 어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 너랑은 어때? 혹시 기분 상하게 하지 않아? 이랬더니 아니요 잘 지내는데요 근데 줄 설 때요 다른 친구들이 똑바로 안 서면은요 똑바로 서라고 잔소리 하긴 해요 그러면은 혹시 선생님이랑도 사이가 괜찮아? 그럼 옆에 있는 짝꿍이랑도 잘 지내? 짝꿍이랑도 얘기 잘 하던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꾸미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설아 친구들이 같이 따라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항상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나 애들도 여러분 엄마보다 애들이 설아 어머니세요? 응 이랬더니 엄청 예쁘세요 왜 가지고 다녔어요? 엄청 예쁘신데? 이래가지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수술 수술 무슨 수술 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 눈 눈 교정 좀 했지 아 그랬군요 이러면서 막 위아래를 있잖아요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아래를 막 흩어보면서 막 되게 막 예쁘다 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어머나 그 정도면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예쁘게 입은 건데 뭐 어머나 그래가지고 애들이여 어머나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꼬맹이들인데 이제 1학년인데 그 전에는 내가 얼마나 누추하게 다녔으며 여러분 그 전에는 왜 가서 가리세요? 이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안 가렸네요? 오늘은 엄청 예쁘네요? 설아 엄마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야 내가 그동안 너무 추하게 하고 다니긴 했구나 그랬더니 또 완전 또 애들이 태도가 또 달라지고 좀 신기했어요 너무 애들이 다 저를 예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막 서로랑 너무 잘 지내는 게 나중에는 애들한테 과자라도 하나씩 사주려고요 얼마 전에는 학부모님이 여러분 진짜 학부모님이 다 그렇지 않다니까 아까 나쁜 애들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뒤에서 막 아는 부모들도 있겠지 어쨌든 유튜브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올라갔는데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피해 주는 게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나쁜 부모가 아니면은 안 그러거든요 아이랑 다 놀고 나서 설아에 감기 걸리니까 빨리 들어가지 안돼 너 이제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가자 그랬는데 편의점 가자 그래가지고 그 애기 어머님이 애들을 이제 그 놀이터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온 거예요 나는 먼저 계산하시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였는데 그 분이 또 나를 기다리시는 거 같더라고 그러시는데 나보고 먼저 계산하고 가라는 건가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설아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못 고르는 거예요 내가 고르는 걸 딱 가져가시더니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린 이유가 내 것까지 아이 것까지 자기 어머님이 계산하시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왜 다 계산하시냐고 하지 마시라 했는데 아니라면서 계산하겠다면서 이제 설아 것도 사주고 막 애들 거 사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내가 사드려야겠다 다음에는 애들한테 내가 사줘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죠 이딴 많은 거 하나 골랐는데 그거 사주셨다니깐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안 그래도 애들끼리 잘 놀아서 감사한데 오히려 이제 설아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아무께 아무께랑 잘 놀아줘야 돼 설아야 같이 잘 놀아야 돼 알았지 지금처럼 잘 지내야 돼 막 이러면서 저는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죠 또 받았으면 저도 또 사줘야지 여러분 근데 그 부모님이 성격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니 근데 그 부모 뿐 아니라 다른 부모도 성격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막 서로 어색하고 막 그랬는데 먼저 처음에 다가오시는 분이 있었고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가 이제 보니까 서로가 다 인사하고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좀 이제 이제 누구누구 엄마라는 거 이제 알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친해지나 봐요 근데 뭐 어머님들이 그 다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애들끼리 똘똘이 뭉쳐가지고 그렇게 잘 놀더라고요 부모가 성격이 좋아서 그런가 애들끼리도 어찌로 성격이 좋은지 서로가 서로를 챙기더라고요 너무 착하다 착하다 이러면서 막 그래서 헤어질 때마다 항상 애들한테 설아가 먼저 가서 미안해 애들아 다음에는 더 오래 놀게 할게 애가 아직 감기 기운이 있어서 너네들도 감기 옮을 수 있어 그리고 바람 너무 불 때는 놀이터에서 오래 놀지 말고 일찍 들어가 알았지?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조금 더 놀 거예요 다음부터는 서로 좀 더 오래 놀게 해 주셔야 돼요 뭐 이러고 학부모라고 욕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딨니 학부모가 됐든 무슨 부모가 됐든 부모도 사람이야 욕할만한 상황에서는 욕해 더군다나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야 내 방송에는 욕이 무조건 포함돼 엄마건 엄마가 아니건 뭐가 됐든 사람은 사람이야 시집을 갔건 애를 낳았건 똑같은 남자고 똑같은 여자야 부모라는 이유를 욕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 애 앞에서는 조심해야겠지 근데 내가 방송을 하면서 욕할만한 상황에서 욕해야지 당연히 내가 스트레스 받으려고 방송하는 게 아닌데 나는 내가 좋아서 방송하는 거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방송 진행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건데 내가 뭐 그들한테 욕을 처먹으려고 방송하나 욕을 하면 당연히 욕을 하지 나는 무조건 건드리면 문다고 아 막 쟤네들 때문에 내가 막 더 강해지네 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꾸미고 열심히 다닐라고요 꾸미고 다니면서 아이 데리러 갈라고요 내가 신경 안 쓴다고 뭐 안 일어날 일도 아니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고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날 거고 지나갈 일은 더 지나갈 거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피할 수 없는 소나기라고 해도 그냥 기꺼이 맞아들이지 뭐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아이가 믿고 의지하는 게 지금 나밖에 없는데 나까지 약한 모습 보이고 자꾸 내가 숨어버리려고 하고 내가 강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더 기죽지 아이를 기 살려주고 학교도 다 지금처럼 학교도 다니는 걸 좋아하게 만들고 명감하게 애가 씩씩하게 예의바르게 잘 자랄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잘 지지해줘야죠 그러라고 부모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숨어야지 들키면 안 되지 부모라는 걸 아는 순간 자식한테 피해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일반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건데 그게 꼭 현명한 답은 아닌 거 같아 피할 수 없는 선악이라면은 그냥 기꺼이 막고 그냥 일어나면 되지 그리고 씩씩해야지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들 중에서 막 뒤에서 막 쑥딱쑥딱 거리든지 말든지 그런 거 절대 신경 안 쓰고 난 내 갈 길 갈 겁니다 그리고 예쁘게 하고 서라 데리러 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기죽는 스타일이 아닌데 한동안 너무 기죽어 살았어 다시 씩씩해 줘야지 뭐니님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뭐니님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내가 아무리 가려도 알아보는 사람 또 알아봐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생걸로 갔잖아요 알아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겪으면서 느꼈다니까 여러분 요즘 몇 개월 동안 내가 이걸 피하고 내가 서로 엄마라는 걸 안 들키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머 어차피 알아보고 어차피 걸리더라고요 근데 걸렸을 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야 얼굴도 초라하고 옷도 초라하고 애가 많이 기죽어 있고 나라는 사람이 알아봐도 현타가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알아보시는 분들이 악플러들이 알아봐는 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어떻게 욕을 먹든 그런 거 아예 신경 안 쓰고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준 사람들이 알아봐요 알아보고 와서 이제 안아주시기도 하고 범행이 언니죠 혹은 범행님이죠 이렇게 알아보시는데 나는 부끄럽단 말이죠 알아볼 때 어쨌든 좀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했으니까 근데 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포옹해 주시고 너무 좋아해 주시고 막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제 그분들이랑 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지 그래서 이게 피하고 숨으려고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구나 내가 부모인 이상 내가 혼자면 모르겠지 혼자면 야 뭐 꽁꽁 숨어도 모르지 알아보면 어쩔 거야 근데 어쨌든 부모잖아요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해야 돼 그런 내가 마냥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리고 나는 지금 모든 것들이 공개됐다고 해서 마냥 후회도 안하고 그걸 혼자 끙끙했다면은 나는 진작에 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방송에 다 공개가 되면서 공감을 많이 받고 많은 힘을 얻어서 이제 지금의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냥 후회는 안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아쉬울 때가 있어요 아휴 그냥 내가 좀 망아지더라도 내가 좀 무너지더라도 내가 좀 화병이 많이 나더라도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어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숨겼어야 했나? 아니 근데 그 끝까지 안 숨겨졌잖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방송에 얘기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니까 만약 후회는 안 하는데 자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고민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딱 정해놓은 답이 있으면 그 답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해서 걸어가 보니까 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길로 걸어가게 돼 또 다른 길로 걸어가다가도 어? 와보니까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야 그럼 또 다른 길로 또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내 목적지도 이제 찾게 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이러면서 저도 그래서 좀 느꼈던 거 같아요 처음에는 좀 많이 나도 기죽어 있고 나도 내 자신이 막 창피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숨었지 나도 모르게 이제 좀 숨게 되고 막 기죽게 되고 막 나서지 않게 되고 막 애 앞에 그랬는데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답이 아닌 거 같아 어차피 뭐 많이 먹은 욕 조금 더 먹으면 어떻고 어차피 손가락질 받을 일 손가락질 뭐 받으면 뭐 어떻고 직접 들리지만 않으면 되고 들리면 가서 한마디 해주면 되고 저는 맨날 우리 설아 학교 갈 때마다 설아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씩씩하게 친절하게 알았지? 화이팅! 이러면은 우리 설아 학교 갈 때마다 늘 하는 말 있어요 엄마 오늘도 화이팅! 이런 거 있거든요 아이만의 그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충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설아가 머리를 갖다 대면서 충전! 100% 됐어?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씩씩하게 학교 잘 다니고 아이들이랑도 너무 잘 지내고 결국에는 다 내 몫인 거 같아요 반성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자식을 위해서 반성을 하는 거지 그게 뭐 남을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냥 팬분들한테는 미안한 거지 죄송하고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스스로 반성할 거 반성하고 나아갈 건 나아가고 피해 갈 수 없는 것들은 뭐 기꺼이 맞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생각을 좀 바꿨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자 아이한테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강한 모습을 아이한테도 많이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공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공감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 인생이고 또 내 새끼의 인생이니까 내가 해결을 보고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모든 결과도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니까 저는 지금의 내 생각이 꼭 정답이다 뭐 옳은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냥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려고요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 스스로도 내 자신도 엄청 혼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을 칭찬할 때도 칭찬하고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자존감이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딱 그거였어요 간호사 분이었는데 가족이 다 감기 걸렸어요 아이가 한 명 걸리니까 다 걸렸어 다 주사 맞았지 아이는 이제 두 개를 맞았어요 약을 안 먹겠다 그래가지고 분명 알아보는 분이 없었거든요 나는 그냥 알아보는 분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막 쌍아플 한쪽이 실밥이 안 푸른 그 눈이어가지고 마스크만 하고 눈 내가 그때 선글라스 썼나 안 썼나 선글라스 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봤겠지 어쨌든 막 그렇게 주사 다 맞고 계단 쪽으로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냥 뒤돌아봤더니 간호사 분이에요 본명님이죠 이러는 거예요 나 이제 그 하도 그 그러니까 상황이 좀 저기하니까 예 근데 제가 지금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알아 본명님 맞죠? 맞네요 아까 알아봤는데 가서 아는 척 하고 싶었는데 아는 척을 못했는데 본명님이 맞네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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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아 요즘에 제가 욕도 먹고 있고 이렇게 누추한 모습인데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막 윗망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그분이 아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 욕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해요 이러면서 아 저는 그냥 본명님이 좋아서 그런 건데 이러면서 어머 그 말이 그렇게 여러분 어머나 저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자존감이 진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진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옆에 제보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있는 상태죠 제보네는 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윗계단에 있었는데 거기서 알아봤으니까 우리 제보가 당황해가지고 뭐야 뭔데 뭔데 이래요 아 저 알아보신 분이어가지고 야 쌩골인데도 이러한 모습인데도 알아보네 이러면서 아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제일 딱 그러한 시기였잖아요 숨고 있는 누구도 알아보지 말아라 막 이러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와가지고 길을 확 살려주고 가신 거예요 어머 그러가지고 내가 어머 내가 뭐라고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좋아해 준다니 게다가 욕먹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나를 좋아해 준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래서 팬팬 거리고 이래서 이제 시청자 시청자 거리는구나 이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그 팬분들을 무시 못해요 팬분들이 주는 그 사랑을 무시 못해 굉장한 거 같아요 연예인분들이 왜 팬팬 하는지 알 거 같은 게 나는 연예인도 아닌 일반인인 주제에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귀가 살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예인분들은 팬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팬분들 때문에 더 으쌰으쌰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그분들이 주는 사랑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저 그래서 인스타이드 글 썼었잖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골래 내가 밖에도 안 나가고 맨날 얼굴 가리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알아보는 사람도 딱히 없었고 알아봐도 그렇게까지 엄청 좋아해 준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어 범행님 맞네요 범행님 반가워요 이러고 그냥 말았지 너무 이렇게까지 자존감을 올려주는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진짜 그 병원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서학과였으니까 애기 엄마들도 그렇고 막 애기들도 그렇고 막 엄청 많았어요 정신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자리를 잠깐 비우는 것도 안 되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도 뛰어와가지고 그랬다라는 거는 얼마나 저를 좋아해 주시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나도 뻔히 아는데 나도 거기에 주사 맞고 오면서 와 사람 너무 많다 진짜 이러면서 간호사분들이 엄청 바쁘겠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빨리 가야 되니까 있잖아요 그 분이 빨리 막 이러고 나와서 막 막 가고 막 그랬다니깐요 근데 어쨌든 그 분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보명이 보명이 저놈의 보명이 정말 진짜 고릴라 보명이 고릴라 보명이 딱지가 않겠어 씨부랄 개부랄 진짜 아 다른 걸 떠나서 조만간 애들 그 뭐야 간식이나 좀 사줘야겠다 안 그래도 감사한데 뭐 사주기까지 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몸들바를 모르겠더라고 심지어 벌써 우리 설아는 친구집에도 한번 갔다 왔어요 이야 한번 데리고 들어가던데요 설아가 또 친구를 또 집에 데리고 오고 싶어요 내 마음 미치겠어요 엄마 석사정도 모르고 해결 어떻게 해야되나 막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 뭔지 알아요 자기도 친구집에 갔으니까 친구도 자기 집에 데리고 오고 싶은데 친구도 오고 싶어 하는데 내 석사정도 모르고 아우 설아야 그게 아니고 있잖아 좀 더 친해지면 설아야 싫단 말이야 나도 친구집에 갔잖아 친구도 날 초대했잖아 나도 초대하고 싶단 말이야 친구도 우리집에 오고싶다 한단 말이야 설아야 지금 엄마 상황이 내 막 죽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가끔 이렇게 막 난감할 때가 많아요 내 막 죽겠어 이제 앞으로 이제 설아가 친구를 초대하면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이 막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주는 것까지야 밖에서 사줄 수 있는데 이거 안으로 드리는 거 어떻게 해야되나 막 생각하고 있어 멘탈이 개쩌신다 이러는데 아 뭐 온갖 시련을 다 겪어봐봐요 저런 것들이 소통차기가 돼버립니다 뭐든 처음에만 어렵지 또 이제 강한 마음을 먹으니까 생각이 또 달라지네요 이래서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방향성도 어떻게 잡는 거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라져요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언니 방송 악플러 너무 많아요 아니 많은 게 정상이지 안 그래도 악플러가 많았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지금 더 많아진 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악플러라고 하지 마세요 일반 시청자분들입니다 실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악플러가 아니고 악질적인 애들만 악플러지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원래 제 방송에 악플러가 좀 많은 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악플러 대응하는 방송이어가지고 한 대를 때리잖아요 열 대를 때립니다 저는 건드리면 무조건 물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악플러가 무조건 포함되는 방송 그래서 역도 무조건 포함되는 방송 그래서 원래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을 수밖에 없지 먹잇감을 그만큼 많이 졌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원래는 도배 됐었어요 방송 키면 우리 팬분들은 어디 있을까 나 팬분들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채팅이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팬분들은 채팅이 거의 안 보여 무채어봐 그 정도로 많았어요 이건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로 인해서 뭐 실망하신 분들 그리고 또 별말을 안 했는데 내가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기분 상하게 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해서 저를 마냥 이해해 달라는 건 아니고 죄송한 마음은 죄송하니까 악플러 없어야 하는데 계속 생기고 언니 힘들게 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 이러는데 에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유를 시켜주는 사람도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악플러가 숙명이에요 그거를 뭐 어떻게 안고 갈지는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지 지랄하면서 안고 갈지 아니면 개무시하면서 안고 갈지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할 문제들이지 본인들의 성격에 맞게 개무시가 안 되면 지랄하는 거고 개무시가 되면 개무시하는 거고 근데 남한테 해꼬지하고 남한테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이러면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돌고 도는 거 같아 마음을 예쁘게 쓰면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 같고 나쁘게 쓰면 나쁜 일들이 생기는 거 같고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뭐 굳이 뭐 서로 옷을 비공개 할 필요가 있냐 일단 당분간 비공개 할까? 어차피 뭐 당당할 거 다 당당하지 뭐 근데 다른 건 좀 조심하자고 개 센 게 아니라 엄마라서 버티는 거예요 저분은 왜 또 눈물 나게 하여간 진짜 가만히 보면 시청자분들이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 천재란 뜻이에요 사람 마음을 잘 읽어 저게 가능한 거는 그분들도 그만큼 시련들이 많았다라는 거겠지 힘든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겠지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다 견디고 이겨냈다라는 뜻이겠지 이겨냈어도 또 힘든 일이 또 오죠? 엄마니까 알아요 이러는데 봤죠 이런 어머님들이 많다니까 세상은 안 죽었다고 엄마니까 안다라는 말이 진짜 공감이 됩니다 엄마가 돼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자식이 그만큼 자기 자신보다 귀하니까 자식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다시 으쌰으쌰하게 되는 거고 화이팅하게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거짓으로 보이고 좋은 말을 하면 거짓말 나쁜 말을 하면 그건 사실일 거야 뭐 이거 손보면 너의 북한식 사고방식은 이제 안 통해 이러는데 미안한데 나 지금까지 북한식 사고방식이 아니었어 뚝대가리 개대가리 소대가리 빨대가리 난 북한 사고방식이 아니었다 중국 사고방식과 북한 사고방식과 한국 사고방식이 섞였었다 짱뽕 너 짱뽕 먹어봤지 짱뽕 그런 느낌이었다 아는 척하길래 내가 제대로 알려준 거다 내 말투도 봐봐라 완전 북한 말투도 아니고 중국 말투도 아니고 한국 말투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투인 줄 알아? 세 나라가 섞이는 그거 짱뽕의 말투다 너 그것도 몰랐지? 북한식 한국식 중국식이 어딨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갈리는 것 뿐이지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으며 나라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나라도 다 완벽하지 않고 사람들도 다 완벽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성인 것도 있지 나한테 나쁜 사람이 누구한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나라 들이치는 애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인간이 위에 인간이 없고 인간 밑에 인간이 없는데 나라랑 뭔 상관이요? 성격이 차이겠지 나라 드립이 짜증나죠 짜증 안 날 수가 있나요 무슨 나라가 우리가 선택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지 이러면 짜잔 대한민국 난 미국에서 태어나야지 이러면 짜잔 하고 뭐 미국 이렇게 태어나죠 중국에서 태어나야지 이러면 중국 짜잔 이렇게 태어나고 부모 선택 나라 선택은 다 본인이 할 수 없지 태어나고 보니까 북한인 걸 어쩌라고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인 거고 진짜 팬은 집요하게 안 그래요 적당한 선을 지키려고 해요 맞습니다 언니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아니 차단을 시켜도 시켜도 들었나 저놈의 저놈의 야 닉네임 받고는 그거 안 힘들어? 안 귀찮아? 어머나 이거 몇 번째니? 세상을 잊잖아 마감하는 날이 오잖아 그러면 너네들한테 꼭 안부를 전할게 나 곧 마감할 거 같아 너네 뒤따라와라 이러면서 내가 이 지구에서 사라지면은 너네가 어떻게 살라고 그 정도면 내가 지구에서 사라지면 너네 못 산다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이거는 뱀분들은 두고 너네는 내가 데려갈게 내꺼 발표를 할게 알았지? 니 생에서 다 살면 갈 때 되면 얘기할게 지극정성이다 지극정성 야 일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너네를 위한 뭔가를 해봐라 좀 그렇게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한다던가 뭘 해도 됐겠다 그 정도 지극정성이면 이 짓거리를 해봤자 니네 위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고작 그래봤자 니네 수준이 그냥 드러나는 것뿐인데 어디 하자 있다라는 것만 드러나는 것뿐인데 이 짓거리를 해서 이득이 되는 것도 없는데 왜 저 짓거리를 하나 몰라 그래봤자 나한테 욕 처먹고 그냥 찾아 나가잖아 욕 처먹는 게 좋은 건가? 변태인가? 아니 이젠 쟤네는 나를 말로 죽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하도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 다 들어봐가지고 이제는 웬만해서는 뭐 또 짓는구나 근데 오늘 영 기분이 저기한데 얘네가 짓네 내 오늘 더 짓어줘야겠다 이러면서 더 짓어줄 때가 있지 얘네가 1절 2절은 아니야 꼭 무조건 100절까지 하는 것 같아 관심 받을 때까지 남한에 와서 자본주의의 나쁜 것만 답습했고 나 안타깝다 이러는데 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다루라고 자본주의 왔으니까 자본주의의 맛을 당연히 봐야지 너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본주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너 지금 역대게 하는 거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의 맛이 어때서? 너무 좋구만 너 어이없다? 자본주의에 왔으니까 자본주의의 맛을 당연히 따라야지 자본주의의 맛이 들었지 지금 당연한 거 아니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한다 너는 뭐 자본주의의 머리 안 들었니? 너는 진작에 들었을 거 아니야 나보다도?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이 정도면 자기 스스로 지를 디스하는 건데 뭐 야 내 맘 미치겠네 제대로 자본주의의 맛을 보고 싶니? 너 일로 와봐라 내 제대로 똑똑히 내가 제대로 맛 들게 해줄 테니까 너 아직 진정 모르는 것 같다 나보다도 자본주의의 맛이 뭔지? 자본주의가 뭐 어때서 지랄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만큼 인터넷이 빠른 곳이 어디 있나 봐봐 배달도 그렇고 이 세계를 못 따라간다 대한민국을 조선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인터넷도 급한 거 봐라 엄청 빠른 거 봐라 배달도 봐라 얼마나 빨리 오나 너 다른 나라 가봐라 이렇게 빠른 데가 없다 덜 떨어져다 한참 덜 떨어져가지고 거의 뭐 쏜살같이 달려오던데 인터넷은 뭐 그냥 쏜살같이 그냥 탁 틀어져 그냥 느린 꼴을 못 봐 뭐든 빨리 빨리 넌 탈북민의 대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이 지랄하고 있는데 내가 왜 탈북민의 대표야 이 등신아 내가 뭐 탈북민 중에서 엄청난 사람이라도 돼? 얘가 날 높이 평가하네 나는 그냥 수많은 탈북민 중에서 한 명일 뿐이야 나라를 들먹거리지 말라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나라랑은 상관없어 그 나라 사람이랑은 이 사람과 나랑은 다른데 가족끼리도 엄연히 다른데 성격이 하물면 남남이야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런 게 어딨어 내 미치겠네 내 아까랑 똑같은 말 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잖아 욕하고 보니까 중국 사람이었던 거잖아 중국 사람이라서 욕을 먹었던 게 아니라 그럼 나도 봐봐 욕먹을 짓을 했지 욕먹었지 그러면은 보통 내가 북한 사람이라서 욕했어? 아니야 그러니까 욕을 먹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북한 여자네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다른 탈북민이랑 무슨 상관이야 괜히 그렇게 엮어가지고 다른 탈북민을 욕하려고 들지마 니 싫어하는 거를 그딴 식으로 포장하지마 괜히 탈북민을 싫어가지고 까고 싶으니까 그딴 식으로 포장하고 지랄이야 내 핑계를 대면서 다르다는 걸 뻔히 알면서 난 누구의 대표도 안 돼 내가 뭐라고 탈북민의 대표야 난 거기서 태어났을 뿐이고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살다가 좀 이렇게 삐거덕 했던 거고 그래서 욕을 처먹은 거고 그게 다야 사람이 잘못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 사람한테 그냥 욕하면 되는 거지 무슨 들먹거리는 걸 말갓짓다는 걸 그래서 들먹거리고 지랄이야 말도 말같은 말을 해야지 아까는 무슨 자본주의 맛 이지를 하던 이번엔 또 탈북민 대표 왜 대한민국 대표라고도 하지? 넌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 됐으니까 대한민국 대표로서 너 수치다 왜 그러지 이번에는? 어떤 빡대가리는 무슨 우리 서라버가 혼혈이라 그러던데 뭐 니 남편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니가 북한 여자니까 니 딸은 그러면 혼혈이다 이야 내 진짜 얼마나 무식하면 저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원래 무식하면 영감하다고 합니다 나도 지능 수준이 높지가 않거든요 애초에 같은 민족이었는데 아무리 이게 반으로 갈렸지만서도 피가 같은데 민족이 안 다른데 혼혈이 어떻게 되냐고 그게 중국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애를 낳았어? 아니면 내가 미국 남자를 만나서 애를 낳았어? 혼혈이게? 이젠 키 드립이네 야 북한인들은 다 키 작아 너도 그렇고 난쟁이들아 이러는데 야 너는 난쟁이가 아니라 아주 그냥 저기 뭐야 전봇대처럼 커가지고 너는 이제 그 모양으로 상식이 아주 뛰어나는구나 전봇대만큼 커가지고 아주 그냥 잘하면은 그냥 하늘도 닦겠는데 뭐 너무 커서 그래서 막 생각이 넘쳐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이 막 넘치는 것만큼 머질한 걸로 한심한 걸로 이제는 키 드립을 치네 다음에는 무슨 몸무게 드립인가? 아 당연히 거기에 대부분 작긴 해 그거 인정한다 여기는 잘 먹고 잘 사니까 키가 대부분 크지 거기는 못 먹는데 영양 부족인데 당연히 많이 작지 근데 작은 게 중요하나? 인성이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너 와봐 니가 아무리 키가 커서 뭐해 인성이 그 모양인데 그럼 말 다 했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키랑 얼굴이랑 상관없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키가 커도 못난 지절로 하면은 못나 보이는 거 아니야? 내 기준에서 안 이뻐도 착한 행동하고 예쁜 행동을 하고 이러면은 아 저 사람 너무 괜찮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시선이 쏠리게 되지 않아? 예쁜데? 싸가지가 없고 예쁜데? 겁나 인성이 하자가 있어 그러면은 와 진짜 뭐 저딴게 다 있어? 이러면서 이제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저기 안 간다 이러잖아 사람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한 거고 됨됨이라는 게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 거지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은 기본 키는 160은 됐을 텐데 나도 그게 막 아쉽네 너랑 나랑 좀 바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 지금이라도 북한에 갔다가 올 마음 없니? 조금만 고생하다 와봐라 그럼 사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배떼기가 불러가지고 절대 사람이 안 될 거 같고 북한만 좀 갔다 와봐라 좀 나도 가능하면은 막 북한 갔다 오는 브이로그로 찍고 싶은데 갔다가 지들 새도 모르게 저 세상으로 갈까봐 못 가겠고 여기서 이제 나왔다 중요한 건 키보다 비율이죠 이러는데 아 그것도 맞죠 아 근데 어느 정도 키가 있어야 비율이 좀 나오긴 해요 사실 옷 입었을 때 그 옷 맵시라든가 작게 살다 죽으면 어떻고 크게 살다 죽으면 어떻고 크게 살다 죽으면 어떻고 비율이 처음은 어떻고 나쁨은 어떻고 그냥 건강하게만 살다가 가면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탈부민 영상 봤는데 미소년자 때 남한에 와서 하나원에 지내는 동안 키가 20cm 정도 컸다고 하던데 잘 먹고 잘 움직여서 컸대요 어 그거 맞지 그렇게 해서 크는 애들도 있죠 한국에 와가지고 갑자기 확 큰 애들도 있어요 나는 왜 안 됐을까 원래부터 좀 작을 애였나보다 아프면은 만산만 힘들겠습니까 다 귀찮지 왜 사나 싶을 정도까지만 먹고 싶지도 않고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픈 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그냥 끙끙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하게 되는 게 야 아프니까 다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깐요 건강이 이래서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릴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몸 하나 건강하면 그걸로 된 거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몸 한번 아프기 시작해 봐요 진짜 건강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니까 나이를 점점 먹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면 안 될 거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아까워 하루하루가 어느 순간 하루가 그냥 훅 굴러갔어요 애가 학교 갔다가 학교 갔다 오면 하루가 끝나 집안일을 하다보면 또 끝나 저는 또 집에서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겪고 있을 당시에는 왜 이렇게 엄청나 보이는 건지 아무리 가족이라도 같이 살면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왜냐면 이제 자기네들 공간이 따로 있어요 우리들 공간이 다 따로 있어요 각자 생활 각자 따로 해요 애들끼리 있을 때 좀 막 시끄러울 때는 좀 산만할 때가 있는데 이게 생활은 따로 하다 보니까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네가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각자가 따로 있어요 자체만 그냥 안에서 같이 사는 거지 공간도 따로 생활용품도 따로 이러니까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애들끼리 산만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대가족이 다 합쳤습니다 애들은 절대 외롭지 않죠 애들은 너무 좋아하죠 학교 갈 때도 같이 가는데 눈 뜨는 것도 같이 뜨고 생활비 이런 것도 다 각자 알아서 하는데 외식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각자 알아서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신세를 졌다 그러면 내가 개선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닐 때는 내가 먹은 거 서로 먹은 거 이제 이체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득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각자 생활을 각자 알아서 해야지 안녕하세요 어제 영상 잘 봤어요 합치는 거 축하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리바님 어서 오세요 근데 같이 사니까 너무 좋은 게 저한테 없는 것들을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집에서 뭘 만들어 먹는 게 다 가능해요 야 없는 게 없던데 다 있던데 가정용품이 언니 청소도 각자 맡았어요 각자 각자 거는 각자 그래서 안 힘들어요 뭐든 다 각자 한 집에 있는 지붕에서 살지만 다 각자예요 범향님은 남편과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 양육비 못 받으시는 거죠 이러는데 당연히 양육비 못 받았죠 양육비 못 받은 지가 지 몇 년이에요 횟수로 4년 됐는데 아이를 혼자 키운 것도 횟수로 4년이고 양육비 없이 산 것도 횟수로 4년인데요 저도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안 힘드셨어요 이러는데 아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힘들다 말하겠어요 초반에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기분 어쨌든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이 해왔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걸 무시 못하거든요 뭐 집안일도 그렇고 뭐 편집도 그렇고 또 밖에 나가서 가끔 돈 벌어오는 것도 그렇고 아이를 남편이 거의 케어를 했거든요 제가 방송하는 거를 그냥 많이 밀어주고 아이를 재우고 씻기고 먹이고 뭐 데리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거를 그 사람이 다 하다 보니까 혼자가 됐을 때 너무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방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하지? 일은 안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애를 안 돌볼 수도 없고 혼자 둘 수도 없고 왜냐하면 혼자 있었던 적이 없었으니까 항상 아빠랑 있었으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눈물 콧물이 다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많이 두렵고 무섭고 막막했고 길이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어요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뭔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따로 딱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이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했었구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줘서 나는 방송에만 오로지 집중하고 마음 편하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걸 느꼈죠 진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방송하는 게 얼마나 편한 건지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아예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죽기 살기를 그냥 마음 먹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일 때는 하나하나 도전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노력하고 이것저것 도전하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다가 한 가지씩 성공이 되면 와 대박 내가 이걸 해냈다고 이러면서 되게 뿌듯함도 얻었던 거 같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계치고 전화 받는 거며 뭐 가입하는 거며 이런 거를 다 이제 그 사람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말길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전화 연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그런 것도 다 그 사람이 하고 이사할 때도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설치하는 거 이런 거 다 예약하는 것도 다 그 사람이 하고 모든 걸 다 이제 그 사람이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가 되잖아요 그럼 완전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지 방송하는 거밖에 모르겠는 거지 먹이는 거야 뭐 같이 살아도 아이가 먹고 싶은 거 나도 해줬으니까 되는데 재우는 거 씻기는 거 먹이는 거 놀아주는 거 방송하는 거 편집은 또 이거 편집자가 있긴 하지만 편집자가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 편집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에 한 번씩은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그냥 초반에는 계속 울었어요 진짜로 너무 막막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너무 두려웠었어요 근데 방송에는 말을 못하지 혼자서는 다 해야 되지 죽기 살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긴 하더라고요 자리도 잡히고 초반에는 많이 힘들고 많이 무너지고 많이 자빠지기도 하고 실수투성이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잘 이겨냈던 거 같아요 진짜 힘들었지만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뭔가 빈자리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안 그래도 큰 시련을 줘가지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큰 시련을 줄 수가 있지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걱정이 되면서도 엄청 미웠고 원망스럽고 막 그랬던 거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은 저를 엄청 걱정을 했죠 이제 지금에서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할 때는 이러한 말도 이제 못했잖아요 뭐도 모르고 결과로 이제 들으려고 온 가족이 차를 끌고 경찰서에 갔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잡혀 들어가는 단계인 걸 몰랐거든요 어느 정도 조사받고 이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애를 태우고 나도 옆에 타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검은 차가 딱 서더니 내리는 거예요 나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이랑 같이 엄청 더웠어요 차 안도 너무 더웠고 근데 그 사람이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뭘 씌워놨더라고요 우리가 놀랄까봐 그랬나봐요 근데 때마침 아이가 그때 자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계속 기다렸고 불안한 마음으로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부탁을 했나봐요 경찰 분들한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먼 지역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운전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부르려면 자기가 가서 이제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경찰 분들이 경찰이 아니지 그래서 형사분들이 와가지고 두 분이 이제 같이 따라와서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차고 있는 걸 보는데 눈물 콧물이 막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늘이 막 노래 더운데 막 더운 거는 막 저리 가라가 됐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내 핸드폰을 가져가서 대리운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차고 있는 걸 보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아이가 자고 있는 걸 또 보고 있고 아이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못했지 그때 그러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새벽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울면서 이제 집까지 막 가고 있었거든요 처음 운전하는 기사잖아요 운전을 불러가지고 근데 옆에서 엄청 우니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운전기사가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안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위로를 해주면서 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 너무 슬펐던 거 뭐였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 아니까 끌려가는 와중에 형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내가 집을 갈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아차 싶었어요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놀란 걸 떠나가지고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슬펐어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핸드폰으로 해 주고 다 해 주고 나 갈게 갈게 이러면서 울지마 울지마 이러면서 이러다가 다시 와가지고 한 번쯤 안아 봐주고 차를 타면 안 되겠냐고 이제 해가지고 저를 이제 그걸 이제 묶은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못 안으니까 이렇게 저한테 안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안아줬죠 그러면 이제 울었죠 엄청 우니까 옆에 있는 형사님 두 분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옆에서 담배를 이제 뻑뻑 피우시고 이제 막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남편분이 그 차 그거 대리를 불렀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잘 가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형사 차를 딱 타는데 와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슬픈지 몰랐어 너무 슬퍼가지고 이게 한 4시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3, 4시간? 3, 4시간에 계속 울었어요 근데 집에 딱 왔는데 집이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집이 너무 무서웠어요 집이 너무 무섭고 그 사람이 있던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옷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온기를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붙잡고 또 엄청 울었어요 이게 뭔가 쉽지 나는 이게 왜 자꾸 나한테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나 싶고 이게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막막함도 막막함이지만 처음에는 이게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중에도 몰랐었어요 얘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처음에 진짜 그냥 놀래가지고 울기 바빴던 거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이 무섭고 놀라고 막막하고 그래서 이제 애를 껴안고 막 엄청 울고 막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혼자 일어나기를 이제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번 얼굴 보고 좀 가라고 했대요 운전기사는 왔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옮겨졌단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 유치장 같은 데로 옮겨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설아가 마지막으로 한번 딱 보고 싶다고 한 거죠 너무 보고 싶다고 이제 저랑 이제 설아를 한번 좀 보여달라고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님한테 거기 데려달라고 한 다음에 원래 설아를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됐었어요 근데 나도 이제 처음 경험을 하는 거다 보니까 걔가 어디에 갇혀 있는 거를 몰랐어요 어떤 식으로 갇혀 있는지를 몰랐어요 나는 그냥 일반 그냥 형사가 있는 그런 조사받는 그런 데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갇혀 있는 곳에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 갇혀 있는 곳에 있는 줄 알았으면 설아를 안 데려 갔을 텐데 딱 가봤더니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벙 쪘어요 벙 쪄가지고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 와중에 설아가 유리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자리가 있는데 애가 거기에 올라가서 아빠가 이제 못 나오고 아빠가 계속 우니까 설아가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우니까 아빠 나와 나와 같이 가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못 나오는데 아빠 나와 우리 같이 가야지 이러는데 어떻게 같이 가냐고 그래가지고 어 설아야 아빠가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아빠가 지금 여기서 좀 뭐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엄마랑 먼저 가고 나중에 아빠가 설아 보러 갈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되게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막 엄청 울었지 자꾸 아빠 보고 나오래 왜 거기 있네 나와서 같이 가재 그래가지고 어 설아를 껴갖고 설아 이제 집에 가야 돼 기사님이 기다리는데 아빠가 곧 올 거야 올 거야 해가지고 그랬는데 아빠 같이 안가 아빠 이렇게 안 나와 왜 안 나와 막 이러면서 이제 애가 그때 좀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한국에 유치장 이런 데가 가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솔직히 무슨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이거 차고 가는 것만 봤으니까 아 진짜 그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근데 그걸 또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방송에서는 초반에 한번 진짜 울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그냥 울었어요 그냥 미친 듯이 울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이 사람도 없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애를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고 나는 얘는 지켜야 되고 지금 지켜야 될 대상이 나밖에 없고 내가 계속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노력했죠 그래서 힘든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도 노력을 끊임없이 했죠 그 사람은 이제 편지를 이제 계속 이제 저한테 이제 똑같은 마음을 느꼈나봐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펑펑 울기도 했고 믿기도 했지만 어쨌든 많이 그립기도 했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저를 막 그리워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자꾸 저한테 막 사랑한다 그러고 보고 싶다 그러고 왜 자꾸 잘못을 내 탓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자기한테는 여자가 나밖에 없다면서 계속 이제 그런 편지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편집하는 방법 있잖아요 편집하는 방법 그거를 막 그림으로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제 영상으로 봐도 못 알아듣는 걸 아니까 못 따라하는 걸 아니까 그림으로 하나하나 다 그려가지고 왜냐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편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군가가 돈 주면서 시킬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이제 그 사람은 또 그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하나하나 그리고 또 이제 번역을 하나하나 써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그림 모양이고 어떤 글씨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써가지고 이만큼 써서 보내고 막 그랬다니깐요 그걸 보면서 제가 편집하는 방법을 배웠죠 지금 뭐 다른 것 때문에 눈물 나는게 아니라 초반에 느꼈던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와 어찌나 슬프던지 진짜 살다살다 그 사람이 배신했을 때는 그냥 충격적인 울음이었거든요 그냥 충격적인 울음이었고 이 세상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랑 그 여자랑 둘 다 그냥 이 지구에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었고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갔을 때 초반 때는 그냥 너무 슬펐어요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면서 너무 슬펐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막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막 애는 아빠 보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막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제대로 못해줬어 미안해 이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많아서 미안해 막 이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우는 걸 많이 울고 처음 봤어요 저는 그 사람이 계속 눈물을 떨고 메시잖아요 막 머리도 막 이렇게 넘기면서 막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계속 닦으면서 계속 우는 게 그래서 서로가 이제 울지 말자고 애가 놀랄 수 있으니까 울지 말자고 계속 서로가 계속 우는 거지 미친 듯이 설아는 아빠 빨리 나와 아빠 빨리 나와 이러고 있고 서로 둘은 계속 울고 있고 이제 왜 그렇게 집에 왔을 때 소름끼치게 무서웠는지 그 차를 타고 오는 게 뭐 지옥에 가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나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나 이런 느낌이었다니깐요 옆에 이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야되는데 낯선 사람이 운전을 하고 우리를 태워서 이제 가고 있는데 나는 울고 있지 큰가 봐요 실감이 나서 무서웠던 거 같아 그때도 그래도 설아가 어느 정도 좀 말을 할 때였어가지고 점점 이제 크면서 얘기를 했어요 설아한테 자기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알아 아빠 거기서 봤었잖아 이래가지고 설아 많이 놀랬었지 아빠 엄마가 설아 생각을 미처 못 했던 거 같아 미안해 이랬더니 아니야 안 놀랬어 나 괜찮아 이런 거죠 어떻게 괜찮겠어 엄마도 안 괜찮았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설아랑 안녕 안녕 안녕